인겨메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타워 진짜 오랜만에 타워하는 거 같아 진짜 완전 완전 오랜만이다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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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있는데 바로 저분이야 누구신데? 어? 니 뒤로 이동하시네 바로 호박맨이셔 용감한 어리들의 친구 우리 우리 호박맨 근데 호박맨은 얼굴을 뜯을 수 있잖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? 이 아저씨 얼굴로 호박을 뜯으면 그러게 좀 귀여우신 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타워는 리아와랑 미호랑 할 건데요 오늘 타워는 늦게 올라가면 죽는 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래에서 용암이 올라와요 빨리 안 올라가면은 용암에 빠져버린다고 알겠어? 싫어 자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따봉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좋아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볼까 리아여 자 시작했구요 자 시작했구요 자 아래에 용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아래에 용암이 올라오니까 빨리 올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불타서 죽는거죠 리아 녹았어 와 이거 진짜 용암이 올라온다 무서워 긴장되는데 약간 나 녹아 리아야 우리 가위바위드 진사람이 5초 있다가 오게 할래? 어때 아니 왜 쫄려? 어 난 자신 있는데 하자 하자 너만 해 너 정말 살고 싶구나 미호가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어 미호야 용암 물은 어때? 너무 뜨거워 절대 탔지마 얘들아 야 역시 근데 미호 넣고 끓이면 맛없는데 짜 짜 맞아 미호 별로야 너네 바보구나? 용암은 요리할 수 있는 물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내가 저번에 라면 끓여 먹었는데 맛있었거든 맞아 용암 어떻게 라면 끓여 뭔 소리야 용암 안에다가 내가 면발 넣고 스프 넣고 끓여 먹었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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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야 너 설마 용암 속에 빠진거 아니지? 아 흐물흐물 대버렸어 보 kalo 라면 대버렸어 라면 됐네 아 미호랑 같이 가야겠다 내려가야지 뭐 그냥 미호야 안녕 오 안녕 여기 왜 점프하지 말래? 나 너무 쉬워서 그냥 어버렸지 뭐암 응 자 ми호야 가자 미호야 우리 가위갑을 지은 사람이 아악 물을 다 떨어져 같이 갈 수가 없어 내가 1등 오 되게 잘 만들었는데 이번 맵? 되게 신선한데요? 여기 앉는 블록이 있어서 쉽게 가시지 못해요 점프를 해서 가야 되고 오 이거 뭐야 이건 점프해서? 와 아래 용암이 용암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와 되게 잘 만들었다 하지만 타워 고수라면 뭐야 얘들아 큰일 났다? 좀 어렵다 열쇠를 찾아오라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용암이가 어디 있는 거지? 나 엄청 위에 있어 열쇠다 열쇠 획득 오 되게 잘 만들었다 와 되게 신선한데요? 리아야 너 용암 속에서 헤엄치고 있다 내 눈엔 미오도 오고 있긴 해? 리아 안녕 리아야 거기서 열쇠 찾아야 돼 열쇠가 어디 있지? 잘 찾아봐 와 용암이 바로 내 다리 끝에 있어 설마 맞추는 거? 아니네 야 나 큰일 났다 용암 바로 아래에 있다 헐? 너무 방심했다 와 이거 진짜 방심했는데?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와 잘 가 잘 가 와 나 진짜 방심했는데? 어떻게 해 지금? 대체를 어디다가 놔야 되는 거지? 자 아까 여기 떨어졌는데 다시 왔다 아 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오 키우? 여기 길 아닌데? 어디야 길이야? 그러면? 저기 아래가 길이야 아래 보이면 길이 있잖아 아 아 흡 뭐지 여긴 우와 뭐야 스피드 갑자기 스피드로 안 됐어 뭐야 와 우와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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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때? 어! 떨어졌다! 어때? 너 낚였어! 길이 생기는구나! 오! 소리에 맞춰서 생겨? 띵띵 하면서? 오! 너 바로 밑에! 어떻게 가? 빨리 가! 어떻게 올라가? 잠깐! 잠깐! 가위바! 뭐야! 뭐야! 아! 얘들아! 안녕? 이거 조금 어렵다! 몇 미니트 후에 띵 띵 띵 오케이, 여기 밟고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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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흰색을 밀어! 내가 하고 있는데 네가 아는 것처럼 말하지마 아! 역시 리아 너 똑똑하다! 역시 리아야! 믿고 있었다고! 괜찮아! 뭐 그 정도야! 나한테 당연한 거니까! 리아야 너 생각보다 뚝뚝뚝뚝뚝 뭐야 이거? 위의 길을 보고 잘 따라가기? 아! 오케이! 안 보여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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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! 아니 니의 길을 보고 와야지 왜 이렇게 급하게 갔어! 그것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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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닉 다 오케이! 쉽다! 천천히 하면 되는 거구만 자 용암이 아직 아래에 있어 얘들아 내가 깰게 너무 걱정하지마 진짜? 진짜 깰 수 있어? 아니 못 깰게 얘 방금 하는 거 봤어? 나 진짜 화날라 그래 나 못 깰 것 같아 시간이 없어 아래에 용암이 있어 빨리 가 넌 할 수 있어 못 할 것 같아 침착해 침착하고 빠르게 아래에 용암 바로 아래에 용암 괜찮아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알았어 넌 할 수 있어 거기서 조심 어떻게 여길 가야 되지 않아 맞아 너 잘하고 있어 뭐야 이거 조심해 밟으면 죽는 블럭인가 그런가 봐 되게 신선하네 타원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다 후 용암이 쫓아온다 이거 긴장되는 걸 깬다 깬다 흰색깔 밟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뭐지? 불안한데? 뭐야? 오에 오 뭐야 어 뭐야 조심해 와 그대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 되게 신선한 걸 또 심해 슉 슉 슉 슉 슉! 휴우! 어디야 어디야 길 어디야 여기다 아 많이 떨어졌다 이제 용암이랑 와 다행이다 후! 한숨 돌렸구만 이제 이쪽으로 가서 뭐야? 저기가 똑같은 길이었나봐 음 그런 거 같아 조심해! 니아야 그 용암 속은 따뜻해? 따끈해 너도 따끈해? 아니 아직 안 떨어졌어 그래도 침착하게 뛰어야 돼 다만 하지 말고 침착하게 침착하게? 정말 성장했구나 인여맨 오 뭐야 기분이 좋지 않아 오 내 마음으로 점프할 수가 없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침착하게 좋아요 뭐죠? 어? 키가 있던데? 키가? 키 아니잖아 올라가라는 표시 아니야? 어? 맞네? 근데 가면 갈 수 있겠지 그냥? 뭐야? 가봐! 길이 어디야? 아 이거 어렵네 구독! 여러분들 어쨌든 거의 중간까지 올라갔는데 아 용암 때문에 좀 긴장돼서 그런가 좀 길도 모르겠고 어쨌든 여러분들 용암이 쫓아오는 타워 그 점퍼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점퍼 잘하는데 그래도 실패하네?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게임 링크 써놓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구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!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뼘 구독 뼘 좋아요 삥 구독 알람시 뼘 뼘 알람시 뼘 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